의사님의 전공과목인 검찰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대검 감찰부가 이 전에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이 있잖아요 기자들하고도 통화하고 여러 가지 통화를 그걸 느닷없이 포렌식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공수처하고 저는 그 다음에 법무부 박범계 있죠. 김진욱과 박범계의 공작으로 보는데요. 원래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있죠. 이걸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변인을 했던 윤석열 밑에서 권순정. 지금 부산의 서부지청장이에요. 권순정. 그 다음에 이창수라고 대구 차장 가 있죠. 이창수. 이런데 대변인들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공용. 공수처가 보고 싶은데 손준성과 조사하면서 그때 권순전도 같이 고발당했거든. 그러니까 혹시 총장하고 뭐 있나 보고 싶은데 공수처가 최근에 영장 청구할 때마다 기각이 돼. 손준성. 체포영장 청구해가 기각이 돼.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이 돼. 그럼 전직 대변인들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또 기각이 될 거 아니에요. 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못하고 박범계한테 SOS를 친 거지. 박범계 지금 대검의 감찰부장이 한동수잖아요. 한동수는 조국이가 떠나는 날 임명한 날. 조국이가 물러나는 날 임명한 게 한동수죠. 그러니까 한동수한테 핸드폰을 감찰하는 걸 해가지고 좀 뺏어. 원래는 뺏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거야. 그것도 불법이에요. 감찰도 영장 받아야지 원래 압수하지. 그런데 공용 핸드폰이니까 후배 직원이 지금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압력력을 이미 제출해. 이미 제출 안 하면 너희도 감찰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압수해 영장 없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조국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 공무원들 감찰할 때. 그것도 이게 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가지고. 그럼 이게 포렌식을 하잖아. 그럼 이게 권순정이나 이창수한테 포렌식에 참여시켜가지고 뺄 거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권순정이나 이창수 전직 대변인한테는 말도 안 해. 본인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참관을 하도록 돼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하고 그 보관하고 있는 여직원 직원 보고 너 참여하면 직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참여 안 하고 포렌식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영장을 받아. 그리고 그 자료를 썩 가져온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하면 발부가 안 되니 대검 감찰이 편법으로 포렌식을 하고 이런 대검 감찰이 압수수색 나가니까 썩 자료를 주는 거야. 가져온 거죠. 결국 이게 공수처가 자료를 다 확보한. 이거는 제가 보기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반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정법의 포렌식 할 때 참여권 있죠. 참여권에도 반하는 명백한 게 위법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뭘 보느냐. 그럼 이게 대변인들이 전부 기자들하고 무슨 통화했냐.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자들이 들고 올라 난리 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대변인이라고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기자를 사찰한 거예요. 사찰한 거랑 똑같죠. 지금 이게 고발 사주에 핵심이 모일간지 기자가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에 그러고 있어요. 웬남에게 손준사에게 쓴 게 아니고 그 핵심 역할을 모일간지 기자가 했다. 지금 이렇게 의심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전달해. 김웅희하고 손준사에게 일간지 기자가 있다. 따라서 이게 기자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주말에요. 긴급공제 기자들이 다 들고 올랐어요. 따라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런 아주 위헌적인 행태를 감찰부장이 한동수지만 실질은 박범계가 지휘하잖아. 그다음에 김오수는 지금 옛날에 이게 오염된 물이라 했더니 요즘은 그냥 물이라 맹물. 옛날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보고 물 태우라고 하더니 지금 이게 김오수가 그냥 맹물이야. 아무것도 안 해. 노태우는 한 일이라도 많죠. 김오수는 가만히 있고 박범계하고 김진욱이 있잖아. 공수처장. 이 두 명이 짜고 치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포렌식을 다 해간 이런 사안입니다. 그게 언론에 대한 감찰이 될 수도 있고 언론 자유에 대한 또 취재 자유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본인이 참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독수독과라건가요?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절차가 아까 영장주의도 반하고 형사수강법의 참여권에 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위협하죠? 이런 걸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이라 해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이고요. 거기에 파생된 또 원칙이 있어요. 그 파생된 게 독수독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차적인 증거가 위협하게 수집됐잖아요. 그럼 이게 그로부터 나온 파생된 증거 있잖아요. 2차 증거. 이것도 이게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과실은 그 과실은 독이 있잖아. 이게 독수독과는 2차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수자가 이게 증거능력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손준성 이걸 잡아 열라고 편법으로 한마디로 하청 감찰을 했다. 하청 감찰. 우리가 압수해 가지고 짜고 치고 가져오자. 이렇게 짜고 친 코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원래 생길 때부터 권력의 앞잡이 사냥개 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본심을 본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판사 사찰 사건 그것도 뭐 지난 징계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만 이것도 지금 뭐 입건을 했다면서요. 예. 지금 이게 그때 징계 사건의 1심 판사가 말도 안 되게 판결했잖아요. 뭐 이게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공수처가 또 판사 사찰 문건이 이게 또 범죄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게 윤석열 후보를 또 입건해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수처가 정말 정치적 편파적으로 이렇게 애가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권 교체되면요. 1호로 없어져야 될 기관이 공수처다. 공수처는 이게 빨리 공중분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권 보이체 있잖아요. 완전히 정권을 보유하는 이게 공수처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편파적이에요. 지금 김웅이 손준성이 윤석열 권순정 대변인 이창수 대변인 죽이려고 하잖아. 네. 그런데 박지원이는 왜 안 해요. 박지원이 조성의 조성의 탈당했던 거 이번에 끝나니까 박지원이 조성의는 아니 고발 사주하는 것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아닙니까. 박지원이 핸드폰을 왜 그대로 있냐 말이에요. 저는 박지원이 사주 의혹 있잖아요. 정치개입. 이것도 이게 빨리 공수처 조사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이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박지원이는 자기 수첩에 모든 것을 적어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첩도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와야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수제도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서울고검에서 조국 수사팀을 감찰을 한다고 그래요.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수사 때 편파 수사를 했다. 편향 수사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법무부도 나서 가지고 그가 임은정이가 지금 감찰 담당관 하고 있잖아요. 또 자료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검 한동수 감찰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조국 수사가 끝난 지가 안 되고 지금 재판 받아 가지고 정경심의는 4년형 받아서 실형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대검 감찰부에서 대변인들 포렌식 있잖아. 공수처가 한 거. 이걸 제가 아까 하청 감찰이라고 했잖아요. 공수처가 하청을 준 거야 대검 감찰부에.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고검에서 조국 수사팀을 감찰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셀프 감찰로 봅니다. 셀프. 뭐냐 하면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야. 지금 서울고검장이 이성윤입니다. 범죄자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성윤이에요. 자기가 중앙지검장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자기가 피고인이 고검장 가서 감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셀프 감찰이. 그러니까요. 그러고요. 진정서가 뭐냐 하면 그때 코링크 펀드의 피 있잖아. 그게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라고 있었거든요. 익성이죠. 그때 저희도 방송 여러 번 했죠. 익성이 코링크 피해에 많이 관여했는데 왜 익성을 수사 안 했느냐. 이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조국 정경심의하고 무슨 관계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익성이 관여 많이 했으면 조국 죄가 없어집니까. 그럼 이게 정경심 죄가 없어집니까. 자기들에게 어차피 코링크 피해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고 허위 신고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이나 정경심 무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익성조사는. 이걸 가지고 검찰한테가 결국 수사팀 검사들만 물먹이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을 겨냥한 그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 윤석열 때.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수사보다 부실 수사. 왜 익성을 수사 안 했느냐. 왜 조국이하고 정경심을 잡아서 익성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정서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데에는요. 결국에 박벙계가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박벙계가 대검 감찰부든 법무부 감찰부든 그다음에 다 이게 연결돼 있고요. 지금 이게 또 심지어 경찰관이 나섰더라고. 그래요. 경찰이 정말 이게 검찰만 해도 죽이는데 경찰이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장모에서. 윤석열 장모가 해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공수처. 검찰. 경찰. 모든 권력기관 총동원회가 오직 한 명. 윤석열 죽이기. 이게 법치입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이게 저는 이 월권 행위들 있죠. 권력 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이건 이게 반드시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해놨다가 제도력이 음번에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 개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샅샅이 이렇게 따져봐야 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혹시 대통령을 만나면 중립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니.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민주당 의원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전해철이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거기도 이제 경찰을 또 이렇게 뒤에서 백업하면서 윤석열 뭐 잡을 것 찾아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느닷없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정권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을 바꾸려면 국회가 통과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법부는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검찰하고 법무부 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계속 누누이 제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원희룡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원희룡이에요. 대장동 일탈공사. 원희룡은 이게 통한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하면서 압수하기 전에 통한 사람이요. 정지사항 말고 또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김용같은데 말을 안 해. 누군지 들고 있는 것 같아. 원희룡 후보는 그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림자함에 정진상 김용이거든. 원래. 그런데 원희룡도 검사 출신에다가 대장도 많이 알잖아.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한동훈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검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면 이재명도 정리하고 문재인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모든 거. 우리가 이게 검찰이든 법무부든 경찰이 불법하고 있는 거. 이걸 철저하게 밝히려면 빨리 법무부 검찰이 우리가 장악해서 그대로 과거사 패듯이 저는 정권총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서문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 3월 9일에 제대로 된 투표를 콕콕 늘려줘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